안녕하세요. 진해 의료기 전문업체 BM 헬스케어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BM 헬스케어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의료기기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찾아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 뇌파 활성화를 시켜주는 브레인홈과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를 바르게 교정해주는 척추교정 의료기기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BM 헬스케어를 찾아주시고 최고의 만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